세자를 피하시옵소서! 저거! 세자를 피하시옵소서! 패하긴 무얼 패해! 지금 우리 세자가 죽기라도 바라는 것입니까? 그 입 닫으세요, 영상! 아직 본궁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! 지금 이 시각에도 세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신들이 이리 개떡처럼 몰려와 이 지랄을 하는 것은 세자를 살리기 위함입니까? 아니면 죽이기 위함입니까? 정령 그대들이 원하는 게 무어라는 말입니까? 중전 마마 마마께서는 지금 유폐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어찌 어명을 어기고 여기서 이러시는 것이옵니까? 유폐는 내가 불어주었다